안녕하세요 장낙과 황제입니다. 저희 보문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장낙과 황제의 유튜브 리뷰 100회 돌파 이벤트입니다. 우와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? 자 제 유튜브 리뷰를 사랑해 주시고 제 채널에 많이 와주신 구독자 분들 덕분에 제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00회를 리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에 감사한 의미로 여러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그게 무슨 선물이냐면요 바로 짠! 자 저 뒤에 있는 세 가지 선물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선물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 선물은 비스트워네오 코브리오드의 스테고라트가 되겠습니다. 자 한 번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? 자 제가 한 번 리뷰를 했었는데요. 자 코브리오드의 스테고라트는 비스트워 제품인데 코브리오, 코브라하고 스테고사루스가 로봇으로 변신하는데 아주 멋있습니다. 두 제품이 들어있고 원가가 33,000원입니다. 이 제품은 새 제품으로 미사용 새 제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오브레이스 사자왕 가오가이가 나오는 가오브레이스인데요. 자 사이버가이가 갈래오는 브로테스는 변신기죠. 이 제품도 리뷰를 했었는데요. 이 제품 역시 새 제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거에는 크라이막스 폰 이 크라이막스 폰은요. 제가 얼마 전 리뷰를 했었는데요. 가믈라이더 데노에 나오는 변신기죠. 그래서 이 크라이막스 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리뷰했던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리뷰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새 제품만 아니지만은 새 제품은 비슷하게 아주 깨끗하게 깨끗한 상태를 자랑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자 그러면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하냐면요. 자 세 가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. 제가 예를 들어서 1번 아니 A. 비스트워드 네오 B. 가우 브레이스 C. 크라이막스 폰 라고 이렇게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. 그 밑에 받고 싶은 선물 밑에다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자 그게 뭐냐면요. 바로 첫 번째 짜단 자 첫 번째 질문은요. 바로 지금까지 보셨던 가우가 이거에 아니 장난감 황제의 리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리뷰를 하나 적어주시고요.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. 바로 장난감 황제가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장난감 황제가 리뷰해 주었으면 하는 장난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답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씩 다 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자 얼마나 장난감 황제의 채널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지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조언을 잘 해주셨는지 제가 판단해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제일 잘 아신 분은 금메달 두 번째 잘 아신 분은 은메달 세 번째 잘 아신 분은 동메달을 선정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금메달 제품면요 바로 금메달은 네오 그리고 은메달은 가오브레이스 동메달은 크라이막스 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밑에다가 쓰려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댓글 따로 제가 세 가지에서 따로 쓰지 않으니까 가장 잘하시는 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메달, 은메달, 동메달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당첨되신 분한테는요 제가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고서 직접 이 택배를 포장해서 안정히 포장해서 덱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댓글 다시는 건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주 다음주 일요일 그러니까 11월 1일이죠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마감이구요 그때 이후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댓글 달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11월 2일날에 추첨을 아 추첨이 아니라 당첨되신 거를 제가 발표해서 자 그분께서는 당첨되신 분은 제 장난감 제 이메일로 자 받으실 주소와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보낸 다음에는 제가 운송장 번호도 같이 보내드릴테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가오가 이거는 자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자 저를 상징하는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벤트를 많이 많이 할테니까요 이 장난감 황제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까가가 까가가 가오가이가 장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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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제